27만 7천 8백 8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SI입니다. TSI의 테마는 두 차전지 대시 장비 두 차전지 대시 전고체 배터리 2번지 차전지 가 있습니다. TSI은 동사는 두 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을 운영하는 장비와 그 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동사는 믹싱 시스템을 턴키로 수조하는 경우 회사는 믹싱 공정에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해당 3D 레이아웃에 있는 모든 배관 및 설치물까지를 제조하여 납품 믹싱 관련 장비만을 믹싱 시스템과는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기업 개요 TSI 두 차전지의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시스템의 설계와 장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TSI 분체 투입에서부터 코팅 이송까지 자체 제작을 통하여 전자동 시스템 구현 기술력을 보유, 코로나 믹스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는 등 경쟁력 확보 TSI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믹싱 시스템, PD 믹서, 고속 분산기, PTS, 파워 트랜스퍼 시스템, SOLU 믹스, 코로나 믹스 등이 있음 재무 TSI 장비 수리 및 소모 부품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믹싱 시스템 및 믹싱 제작품의 수요 증가와 코터 건조기 시스템 등의 공사 수주의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이자 비용, 법인세 수익 증가, 외화 환산 관련 수직 개선 등으로 순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대시 두 차전지 시장의 성장, 주요 고객사인 SG에너지 솔루션의 생살라인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 유럽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9월 28일 기준 장마감, TSI의 시가 총액은 1,62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 입니다. TSI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47위입니다. TSI의 상장 주식수는 1,864만 3,350주입니다. TS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SI의 퍼은 21.7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5.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39배, 2,5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마이너스 9억원, 마이너스 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1억원, 마이너스 16억원, 12억원입니다. TSI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4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22.1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6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54.57-2.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3.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4-3.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I의 2022년 9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870원보다 1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9,1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SI의 종가는 8,690원이며 주가가 TSI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SI의 종가는 8,690원이며 주가가 TSI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9%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TSI는 거래량 13만 1,18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3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만 6,18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5,333주, 키움증권에서 2만 1,9001흥내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만 4,707주, NH투자증권에서 6,69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양에서 2만 6,71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3,885주, 키움증권에서 1만 8,500열도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만 1,420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7,1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2,600가 흔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8,23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도차전지 대시 장비 관련주 TSI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이 trata 아 도차전지 대시 장비 감사합니다.